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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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놈의 복면은 벗기지 마라. 내가 내 손으로 벗기고 싶다. 니는 대체 거기에 어떤 얼굴이 숨었던거냐? 아기 있어. 여기 내, 여기 내. 여기, 여기 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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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 괜찮아? 고마워. 병원에 곧 도착하니까 좀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줘야 한 사람. 온몸이 상처투성이네. 병원에 가봐야 되는거 아냐? 괜찮아. 근데 학음사 실력이 이정도 다쳤으면 한 열댓명하고 붙어있는거지. 뭐 땜에 싸운거야? 있어. 혹시 또 여자 지켜주려고 한거야? 아니 그 여자는 왜 밤낮없이 위험에만 빠진대. 아니 자기가 무슨 조평하느라야 뭐야. 아 그리고 저희 애 또라이가 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한 여자 지켜주는데만 신경쓰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냐고. 아 됐어 나 일어날거야. 가만히 있자 들어 들어 들어. 봉미연은 몸이 재산이야. 당신의 몸이 당신만의 몸이 아니라고. 그 여자만의 몸이 아니라 이 말이야. 속상하기 정말. 뭐야? 일로와. 앞뒤시다. 유민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걸 보면 복면과 특별한 사이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유민이가 경찰에 복귀합니다. 앞으로 복면과 함께 활동할 시간은 끝날것 같습니다. 경찰세로 들어가는 이상 더 이상 뒤두는것도 힘들구요. 어차피 눈치는 챘을거야. 만나는건 피하고 있지. 복면을 보호하려고 들거야. 유민이를 그냥 납치하죠. 그럼 복면도 따라올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 안돼. 왜요? 그 여자가 우릴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납치해서 둘 다 제거해버리면. 안된다니까 인마. 사장님께서 얼마전에 더이상 상관하지 말라고. 납치해요? flexibility용은...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 몸은 괜찮은거야? 나 때문에 미안. 병원 꼭 가. 드디어 민희가 하트. 아니 근데 내가 좋다는게 아니라 복면이 좋다는거 아니야? 못해 둘 다 난데 뭐. 하... 왜 자꾸 아빠를 찾아오는거지? 복면은 범죄자야. 날 죽이려고 했던 놈이야. 근데 왜 그 놈 목숨을 구해줘? 당신이야말로 왜 복면을 노리는건데? 복면은 당신을 도와준거 아닌가? 피형사를 차로 치고 그 장부를 당신한테 가져다 준거 아닌가? 그래 니 말대로 피형사를 치는건 복면이야. 날 죽이려고 했던 놈도 복면이고. 그러니까 니가 복면을 잡아야 되는거 아니냐? 왜 자꾸 복면 쓰고 돌아다니면서 내 사업을 망쳐대는지 알아내야겠어. 무슨 사업? 그것도 사업이라고 하나? 그건 범죄야 범죄. 도대체 너와 복면의 관계는 뭐야? 아무 관계도 아니야. 단지 공통점이 하나 있을 뿐이야. 적이 당신이라는거. 민희야 니가 자꾸 이럴수록 내가 힘들어져. 난 나름대로 널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나 이용해서 복면을 잡으려는거니? 너와 복면을 떼어놓으려고 했을 뿐이야. 차라리 나를 쳐. 다른 사람들 자꾸 다치게 하지 말고.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하지만 안돼. 아무리 생각해도 넌 내 딸이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없앨수 있겠냐? 제발 당신 생각 속에서 내가 당신 자식이라는거 지워. 당신은 그저 우리 엄마를 강간한 짐승일 뿐이야. 난 그 짐승의 피가 한방울도 섞여있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것 뿐이야. 도대체 어떤 놈이 제출서류를 바꿔치기 한걸까? 무슨 목적으로 내용을 바꾸고 송만석이 나를 의심하게 만든거지? 잘 부탁해. 네. 지검장님 방에서 제출서류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화장실 한번 간일없이 바로 국회로 직행을 했고 제출할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를 했어. 그럼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긴데 국회? 강수사관님. 네. 국회 협조 요청에서 6월 18일 13시부터 15시까지 삼국 CCTV 자료 좀 달라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 아무렇지도 않다는거 보여주고싶어서. 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마. 뭐? 아 부끄럽구나? 네 마음은 잘 받았어. 그건 그건 내가 잘못 보낸거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나 너 잡아갈거야. 오지말라고. 잡아간다니까. 그놈의 복면 놀이 그만해. 지겨워. 빨리 가. 아 뭐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 싫다는거야 좋다는거야. 연지야. 아까 너 직원이 왔다갔다고 하던데 대체 어디 간거야? 아빠 보러 온거 아니야? 아빤 날 속였어. 무슨 소리야 연지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수가 있어? 나 다신 아빠 얼굴 안 봐. 다신. 연지야 연지야. 정직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잔소리 때문에 아마 많이들 불편하실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이버수사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사이트가 바로 조상택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현재 접속불가로 나오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 해외서버가 없어졌을테니까요. 돈줄이 끊겼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이 조상택이 검사들의 비호 아래 이 사업을 이어온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 축적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겁니다. 조상택에 대한 계좌추적은 이미 해봤는데 잡히는게 없어요. 어딘가에 묻어놨겠죠. 팀장님. 언니. 언니 언니 사실이에요? 뭐가? 우리 아빠가 언니 엄마 그렇게 만든 건 어? 사실이에요? 아니 아니 그건 나 우리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요 언니 언니 우리 아빠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마무리 되는 건가? 네 처남이신 조영석 변호사 수임권이 좀 까다롭긴 한데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압력이 좀 있다던데 괜찮겠어? 곤란한 입장이면 내가 딴 쪽으로 손을 써보고 청와대 쪽에선 언론을 의식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저희 수사팀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 다들 내 걱정을 하고 있을텐데 걱정할 필요 없어 당분간 공직으로 돌아오긴 힘들거야 하지만 수사검사가 내게 아주 허위적이야 아마 무죄로 결정될거야 잠시만 기다려 난 검사로 다시 돌아온다 송만석 지검장님이 제게 무죄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알아서 판단하실 일 아닙니까? 판단이 안 썹니다 그래서 강 검사님께 묻고 싶어서 찾아온거구요 어떻게 할까요? 무죄를 그냥 돌려보낼까요 아니면 저한테 원하는게 뭐죠? 정검회가 부활하려면 강 검사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정검회를 낚아채십시오 그래야 제가 거기 얹혀가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또 거래를 하자는겁니까? 성지검장을 유죄로 만들어주시겠다 그걸 틈타 나보고 정검회를 먹어라 예 가르조건은요? 우선 저를 정검회에 넣어주십시오 그 후에 수사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송지검장님 수사는 좀 어떻대? 이번엔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려울것 같던데 청와대 비서실쪽에서 움직이고 있나봐 그럼 공직으로 다시 돌아가긴 힘들지 않아? 뭐 일단 두고 봐야지 검사가 아닌 사람이 우리 정검회의 수장이 되는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음 음 변호아 너 정검회에서 나왔다며? 아 네 아니 왜? 제가 나온게 아니구요 송지검장이 저를 내쫓은겁니다 변호아 그럼 안돼? 우리 사업은 정검회가 없으면 성립이 안되는 회사야? 그건 부도처리 안되고 하셨잖아요 부도처리하고 다른 회사를 차려도 마찬가지야 예배 말 들어라 부탁이다 니가 정검회에서 쫓겨나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게 돼 우리 집안은 망하는거야? 그리고 송지검장 그자가 우리를 향해 칼을 겨누면 우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니가 어떻게 해서든 거기 다시 들어가야된다 아버지 조성택이 우리 회사에 묻어둔 돈이 얼마나 되죠? 아 쟤 조성택 딸이야 알아 아는데 왜 데리고 온건데? 아 갈 데가 없대잖아 지 엄마는 이혼하고 뭐 미국 갔대지 지 아버지는 죽어도 싫대지 내가 뭐 어떡하냐 미치겠다 정말 왜 저렇게 하는걸 알아가지고 사실 따지고보면 동생 동생은 무슨 동생이야 쓸데없는 소리좀 하지마 현지아 도대체 뭘 알아낸거니? 알아냔거니? 설마. 니가 니가 우리 연지한테 얘기한거냐? 이미 알고 있었어. 거짓말하지마. 니가 내게 복수하려고 한 짓인걸 내가 알아. 복수? 그래. 복수하려면 제대로 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뺏어갔으니까. 왜 내 탓을 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딸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유민희! 존하던 일을 하려? 음... 지 meu지larını 압수해가 시리얼을 고려할 수 있는 시야에 그리와 함께 난 이제야 앞으로 너에게 죄책한 따위 같은 건 없다. 송만석 수사는 다 끝난거야? 어. 어떻게 할거야? 송만석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변호사 계약. 근데 지금 이런 이미지 가지고 변호사도 못하고 있겠다. 송만석은 재고했고 그럼 다음은 강현우? 그럼 다음은 강현우? 아니 아직 일단 내가 점검회에 들어가려고. 점검회에 들어가서 뭘 할려고? 강현웅의 뿌리는 점검회야.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거고. 강현웅을 이용해서 점검회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다신 못살아나게 뿌리를 뽑고 불태워버리는 거지. 대철아 문 좀 열어봐. 대철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야 너였던거야? 대철아 문 좀 열어봐줘. 전에 제가 부탁 한번 드렸었죠? 한번만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뭔일이냐? 나 강현우 팀에 다시 복귀했어. 하든가 말든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상택에 대해서 조사해보려고. 이 인간이 돈 묻어놓은 데를 알아내야 돼. 계좌 추적도 소용없고. 뭔가 다른 루트로 돈을 숨겨놓은 것 같은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내가? 널? 왜? 너 우리 관할 검사잖아. 그리고 조상택 같이 잡기로 약속했잖아. 나 그 약속 파기할까 생각 중이야. 뭐라고? 넌 말이야 사람이 그러면 안돼. 좋았다가 싫었다가. 무슨 변덕을 이렇게 죽을듯하냐? 아니 사람이 도와줬으면 고마울 줄 알아야지. 무슨 밀당도 아니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거야? 됐어. 약속 없었던걸로 해. 야 어떻게 남자가 한입갖고 두말을 해? 내가 말했잖아. 내 특기가 한입갖고 두말하는거라고. 나 세말 네말도 해. 도와줘. 조상택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아니 이제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그런 관계로 바꿔야겠어. 받고 싶으면 먼저 줘. 뭘? 아니 도대체 밥을 먹자는데 어디까지 가는건데? 일단 그냥 따라와. 난 오늘 꼭 격식 갖추고 그런 고급스러운 데서 밥 먹을거야. 야 격식 너나 갖춰. 나는 내 격식에 맞게 순댓국이랑 짜장면 먹으러 갈게 오케이? 아니 얘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 갑이 나야. 그럼 내가 하자는대로 해야될거 아니야. 그래. 갑씨 원하는 조건이 뭐에요? 나는 꼭 격식을 갖추면서 밥을 먹고싶어. 나는 됐어. 근데 넌 지금 자세가 아니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돼? 이 자세부터 바꿔야 될거 아니야. 어쩌라고. 일단 그 얼굴 자세부터 바꾸러 가자고. 뭐 얼굴 자세? 그게 뭐야 그게. 가보면 알아 가자. 이... 나 어떡하죠? 나 어떡하죠? 나 어떡하죠? 조금씩 내 맘이 너에게로 가고 있어. 나 어떡하죠? 나 어떡하죠? 나 어떡하죠? 너도 이런데 한번 와봐야될거 아니야. 이건 안다니까. 이건 진짜. 아니야. 누가 너보고 사라 그랬어. 내가 산다니까. 이거 내가 혹시 왜 사? 알았어. 그럼 일단 내가 사고 30개월 무이자로 천천히 그럽니다. 내가 그런 짓을 왜 해야되는데. 지금 니가 의리고 내가 갑이잖아. 내가 하자인데. 야 됐어 됐어. 갑질 꼴비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해. 취소 취소. 아 잠깐만. 너 왜 그래 진짜. 희철아. 니가 여기 웬일이야? 여자친구야? 아닙니다. 미인이네. 대철이 너 여자친구 옷 사주러 온거야? 아니요. 저희가 잘못 들어온거 같습니다. 가자 미니야. 이렇게 만났는데 가면 어떻게 해. 미니라고 했어요? 네. 이리 와봐요 내가 옷 골라줄게. 이 집 스타일은 내가 잘 알거든. 어서. 특별한 날이야. 그렇지. 내 핸드폰 또 본거야 너? 왜 자꾸 나를 문처럼. 예쁘다. 계승할게요. 아니요 됐습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받아줘, 부탁이야, 어? 제발. 아휴, 이럴 때는 우리 대철씨가 계산해야죠. 대철씨? 계산할 뻔잖아, 대철씨. 또 내가 옷 보는 눈은 있죠? 아, 네. 마음에 듭니다. 역시 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민희씨가 스타일이 좋아서 그래요. 다음엔 내가 꼭 선물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야, 그냥 30개월 할부 무이자로, 오케이? 됐어, 내가 그냥 낼게. 아니야, 내가 계좌로 꼬박꼬박 넣을거야. 고맙다. 뭐가? 그냥 고마워. 내가 뭐랑 얘기했다고 고맙다는거야? 거래 성사 됐어. 야, 근데 너 화장 잘 어울리네. 가끔 쉴 때 좀 이렇게 하고 다녀. 그리고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들이 데이트하는 거 같고 좋구만. 데이트? 누구랑 나랑? 아휴, 들이댈 때를 들이대. 왜 그래 너 요즘? 외로워? 아, 외로워. 에이, 그러면 안되지. 왜? 나 안 외롭게 해줄 수 있어? 응. 오늘 우리 이렇게 나온 김에 화끈하게 놀고 갈까? 화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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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말 자신은 있는데. 화끈! 화끈! 화끈한거야. 화끈한거야. 화끈해질거야. 화끈해질거야. 화끈해. 화끈해. 야, 불 끄지? 화끈해. 화끈해. 아휴. 아휴, 검사가 말이야 빠져가지고. 네가 지금 외로워할 때야? 야, 정신 바짝 들게. 야 한번 더 해봐? 어? 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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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자 어? 대신 나 이번엔 제대로 한다. 각오해. 야, 대철. 나 얼마 전에 너 엄마 찾았다 그랬잖아? 아휴. 아휴. 아까 만난 그분. 너한테 대철이라고 했던 그분. 혹시. 그랬구나. 그러면 현웅이랑 너랑 형제라는 거야? 엄마든 강현웅이든 그냥 나하고 같은 피가 흐를 뿐이야. 그런 거네 나처럼. 연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네. 지금 유민희 집에 있습니다. 뭐? 딴 데 가거나 그러진 않고? 네. 연습이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강제로라도 데리고 올까요? 아니야 됐어 그냥 놔둬.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녕하십니까 조사장님. 송지검장님은 이제 제기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정검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있으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 나도 아직 정검회가 필요한 사람이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돈을 묻어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밝혀지면 사장님의 전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어지간히 급했나 보구만 강검사가 나한테 이런 협박까지 하는걸 보면은 원하는게 뭐야? 송만석을 완전히 추락시켜야 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난 아직 정검회가 필요하다고. 정검회는 제가 접수할겁니다. 자네가? 내가 만석이 형님을 배신하면서까지 꼭 그래야되는 이유가 뭐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30년직이야. 사장님과 전 대를 이은 인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인연이 나한테는 더 유리하다. 사장님도 저와 같이 오래가셔야죠. 음. 나한테 원하는게 뭐야? 정검회의 약점. 조사장님이 쥐고있는 그 약점이 필요합니다. 자네는 날 한번 배신했어. 어떻게 믿고주지? 이건 거래지 믿음에 대한 확인이 아닙니다. 나도 거래쪽이 마음에 들어. 거래 조건은? 사장님이 그동안 누렸던걸 그대로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정검회를 소집하자. 야 넌 잘렸어 니가 무슨 권리로. 제가 정검회 검사들한테 보여드린 정검회를 소집하자. 정검회를 소집하자. 야 넌 잘렸어 니가 무슨 권리로. 제가 정검회 검사들한테 보여드린 일을 깨줌이 있어서요. 뭘? 조상택이 장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만석 지검장이 정검회 검사들한테 정규적으로 활동비를 각 개인에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게 조상택? 그 비밀장부가 밝혀지면 꽤 골치에 빠지지 않을까요? 알았어 연락하지. 안녕하십니까. 저 친구가 여길 왜 와. 앉으세요. 다들 아시죠? 이번에 송만석 지검장의 수사를 맡은 하대철 검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정검의 새로운 회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건 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일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송만석 지검장은 유죄로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유창석 선배께서 대충 얘기하셨을 겁니다. 일단 제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우리를 협박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송만석 지검장이 그동안 정검회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각자 개인에게만 돈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다 지급된 거죠. 그게 바로 송만석 지검장이 정검회를 이끌어온 비결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밀을 모두 공개하고 서로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검회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지급되어 왔던 돈은 지금 액수와 동일하게 똑같이 계속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송만석 지검장이 아닌 제 이름으로. 자 새로운 정검회의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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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만석 전 중앙지검장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인이 탄류를 했던 증거는 명백하나 처벌하기엔 그 액수가 크지 않아 국세청에 벌금 부과를 권고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불법 증여 역시 송만석 전 지검장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라 송만석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처남 조용석 변호사에 대한 일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은 송만석 전 지검장이 직접 진두지휘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명백하므로 직권남용 및 발선수소죄로 송만석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웅아 저렇게 되면 저 송만석 검장은 끝나는 거 아니냐? 죄를 졌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법 아닙니까? 법. 그럼 정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사업은 정거면 없으면 안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거면 앞으로 더 잘 굴러갈겁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만 그래도 이게 송지검장이 걸린다. 그 사람 그렇게 쉽게 물러내린건이 아니야? 그 사람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가해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겁니다. 송만석이 우리 약점을 쥐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 아까 TV보니까 하검사도 나오던데 어떻게 된거야? 이 분 송지검장 사건 수사팀 중 한명이야. 혹시 하검사가 너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러는건 아니지? 꽤 협조적인데? 뭐 출세라면 사죽을 못쓰는 인간이긴 한데 나한텐 도움이 돼. 그래? 다행이야 대철아 너 이제 잊은거지 복수같은거 복수같은거 생각하지마. 다행이야 대철아 너 이제 잊은거지 복수같은거 복수같은거 생각하지마. 이 놈이 미쳤나? 야 이마 대체 니들 왜이래? 뭐 때문에 이러는거야? 대체 어떤 놈의 사주를 받은거야? 나야 송만석 정검의 수장. 뭐야? 이 자식들이 진짜 미쳤나? 대체 어떤 놈이 주동이 된거야? 어떤 놈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세상의 중심으로. 그래 네놈들이 작당을 한거였구나. 네놈은 날 안심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네놈은 나 없는 틈을 타서 정검회를 장악한다. 강현웅. 다 네놈이 꿈인 시구나. 그래 이놈 두고봐라. 이 배우맘덕한 놈. 꽤 공격적이시네요.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관 뚜껑 닫고 들어간 시체에 불러와니까. 응 왔어? 뭐야 지금. 아니 자꾸 들어오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아이고 나 지금 나가봐야돼. 그 선이네 가게에 갑자기 손님이 미어터진대네. 그럼 전 나가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한테 자꾸 왜 이러세요 진짜.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동안 몰랐던거 하나씩 알아가고 싶어. 저 아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철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고마워. 우리 현웅이한테 잘해준다면서. 현웅이한테는 아직 얘기 못했어. 충격을 받을까봐서. 위안해. 우리 가족들한테 아직 다 말 못했어. 언젠간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되겠지만. 아직은. 나도 널 제대로 모르고. 알아. 니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거. 하지만. 그때 내 입장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니 아빠 간첩으로 잡혀가고. 나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그때만해도. 간첩의 가족은. 다 똑같이 간첩 취급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분이. 진짜 간첩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난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나도 처음에 속았어. 하지만. 점점 눈치챘지. 결국 그 사람. 나한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 그땐 느낀 매신감이. 날 더 절망으로 몰아갔을거야. 아니에요. 그분이 절대 간첩일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하신거라구요. 난 그 사람이랑 살을 맞대고 살았던 사람이야. 됐저라. 어쨌든. 고맙다. 받아들여줘서. 내 아들 대처리. 고맙다. 고맙다. 아버지. 대체 누구 말이 맞는거에요? 아버지가 절 속인겁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고맙다. 네 강검사님. 다음주에 정검회 유창석 선배와 골프 약속이 있는데 시간 어떠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인사들도 몇명 포함될겁니다. 우리 정검회를 밀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인사해드리면 좋으실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연락주십쇼. 고마워. 정검회인 들어간거야? 어. 강현웅 검사가 넣어줬다고 했지? 어. 대체 강현웅 검사를 어떻게 속인거야? 눈치가 보통인 인간은 아니던데. 아니 뭐. 그냥. 아무튼 잘해봐. 정검회도 잡고 강현웅도 잡는다. 근데 나는 그 강현웅이 제일 맘에 안들어. 사람이 뭔가 어두워. 음흉하고. 아무튼 잘해봐 기대해볼게. 하대철이 과연 그 여우같은 강현웅을 어떻게 잡을지. 고마워. 우리 현웅이한테 잘해준다면서. 네 하검사도 간답니다. 약속 잡으면 연락주십쇼. 네. 저 검사님. 네. 예전에 부탁하셨던 국회 CCTV 자료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확인해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수상한게 발견이 되긴 됐습니다. 신원 파악해주세요.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거니? 갈 데가 없대잖아. 그렇다고 여기 계속 놔둘 수 없잖아. 너 돈 없니? 돈 없으면 내가 마련해줄테니까 너 고시원 같은데로 가. 그런 돈쯤은 저도 있어요. 근데 왜? 아빠가 언니 죽인댔잖아요. 나 있으면 아빠가 그런지 못할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식이 우리 민일 뭐 어떻게 안다고? 그때 그냥 확. 말만 그렇게 한거야. 앉아 삼촌. 나 대한민국 경찰이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국과수에서 자살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니 멀쩡한데 선생님 자살을 왜 한거야? 사망자 친구들 말로는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고 합니다. 뭐 등록금에다가 사채비까지 몽땅 거기에 다 털어놓은거죠. 이게 다 조상택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때문입니다. 조상택은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는거에요. 어떻게 됐어? 내가 부탁한 조상택에 대한 자료. 소환택이 푸짐하네. 주사는? 땡큐. 아니 세삼수래 이건 왜? 아니 초상택에 대해서 뭔가 놓친게 있나 해서. 혹시 유팀장 부탁받고 하는거야? 어. 야 내가 이거 찾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그런줄 알았으면 니가 찾겠지. 왜? 아무튼 그런게 있어. 아무튼 유팀장 부탁이면 미리 말해. 야 소검사. 야 너 예전에 임지숙씨 소원했을때 YK전자하고 조상택 관계도 조사했지? 응. 어떻게 연관이 좀 있었어? 아니 뭐 특별히 연관은 없었어. 근데 이상한거는 발견했지. 뭔데? YK전자는 실제 매출이 거의 없었어. 근데 원자재 수출과 수입을 계속하고 있었고 조상택의 대상완전소는 수입기록이 거의 없고. 그니까 뭔가 둘다 마치 유령회사 같은 느낌? 유령회사?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민희야 뭔가 걸렸어. 아 그래 감 왔다니까. 이따 어디서 볼까? 뭐 한거니나? 성명 장호식 사기절도전과 3범입니다. 전화에 연락드려야 됐구요. 현 주소지에도 나타난지 오래됐답니다. 사기전과범이 왜 이런일에 나왔었을까? 빨리 현지 등향 파악해주세요. 아니 YK전자랑 조상택이랑 뭔가 서로 뒷거래를 하고 있단 뭐 이런 얘기야? 그렇지. 이 조상택은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1년에 천억이라는 수익을 얻었어. 근데 그 돈은 어디에 뒀겠어? 은행? 뭐 주식투자? 아니지. 내 생각에는 YK전자로 흘러들어간거야. 원자재 수입이라는 명목으로. 그럼 왜 지금까지 그게 밝혀지지 않은거야? 그땐 송만석이 있을때였고 지금은 없잖아. 장호식의 현재 주거지는 알 수 없구요. 단지 그 친구가 자주 가는 가게는 지인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여진 여자친구가 저기 있는 모양입니다. 저친구입니다. 잡을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뭔 소리야. 출동 준비라니 그게 진짜 무슨소리야? 아 그냥 오늘 밤에 우리 같이 운동하기로 했거든 아무튼 나 이거 숙제는 담은거다. 아 그래 고마워. 근데 막막하다. 이 회사에 조상택에 돈이 있다는걸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거야? 열심히 하다보면 막막한거 다 뚫릴거야. 기다리자. 간다. 장호식 어디가? 오늘 밤에 단체 예약 있단 말이야. 지금 단체 예약용지에 악의 무리를 소탁하러 가는데 도대체 뭔 소리가 나는거야? 운동 금방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장호식은 나랑 얘기 좀 하시고. 아니 그... 하대철? 윤민희 선배. 아 왜? 아 선배 난데?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 너 정검의 회원들에게 돈보낸 장부 갖고있지? 예? 그거 가져와. 없습니다 그런거. 가지고 있는거 다 알아 가져와 빨리. 아 없다니까요 없는걸 어떻게 드립니까? 강현웅이가 먼저 빼갔구나. 강현웅이가 먼저 빼갔구나. 형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야? 니 놈까지 날? 선배 하대철하고 친하지? 어? 어떻게 만났어 둘이? 어떻게 만났어 둘이? 어 그냥 그 어렸을때 알았다가 최근에 다시 만난거야. 하대철은 어떤 인간이야? 어 그 하대철은? 고아란건 알고 있는데 그 외 아는게 없어. 혹시 뭐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만큼 친한 사람이 있거나 선배가 알고 있는거 얘기해줄수 있겠어? 대철아 니가 여기 웬일이야? 여자친구야?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아 난 걔 잘 몰라. 그 하대철 걔가 워낙에 자기 얘기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나 잘 몰라. 그래 알았어. 그럼 나한테 얘기하기 곤란한 둘만의 비밀이 있나봐. 아니 그런건 아니고. 아냐 됐어 강요하지 않을게.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내가 오늘 그 친구에 대해 물어봤던거 비밀 내주겠단 약속. 그 정도도 힘들어? 아니 알았어. 고마워. 잠깐만. 네 지금 잠깐. 네 지금 잠깐. 늦게까지 피곤하지? 이 다들 부부동반이라 이게 당신 먼저 보낼수도 없고 말이야. 괜찮아요. 아이쿠 깜빡했네. 아이쿠 깜빡했네. 저기 회사로 잠깐 들렸다가지. 뭐에요? 뭘 깜빡이셨어? 가세요. 난 예전부터 니가 그럴줄 알았어. 배신의 피는 어쩔수 없거든. 제 얘기만 하십시오. 저희 집안 얘기는 빼시고요. CCTV를 피하려면 이쪽으로 해서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4층에서 일단 나와 나와서 다시 화장실 옆에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하는거야. 그래서 쭉 올라가면 회장실이 나올거야. 오른쪽 복도 그대하나 더 있으니까 그건 의식적으로 피하고. 오케이? 저기는 경비를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학업자들이 일단 저쪽에 숨어있어. 알아서 조용히 하고 가. 가라니까 훔쳐가야. 가. 저거 왜 저거? 여보 기억 안나요? 10년 전 그때. 너 뭐야? 너 왜 시키야? 아 작가님한테요 얘기 좀 하자구요. 그 복면이요. 어 그래. 기억난다. 횟도 나타난거지? 아니 그럼 그 놈이 같은 놈인거야? 너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누군가를 간첩으로 몰았다는 증거야. 너희 아버지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회사를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상황이었어. 그때 회사 등기 원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첩이 아니었다는 증거도 여기에 있다. 그걸 왜 여태껏 갖고 계시는 겁니까? 이럴 때를 대비한거지. 조상택의 비밀장부를 나한테 넘겨라. 아니면 이걸 세상에 폭로할거다. 지검장님. 널 보면 새삼 느끼는게 있어. 애비가 똥깨면 자식도 역시 똥깨다. 내 똥깨 자식이 아니야. 나한테 넘겨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